안녕 바다야! 내가 오늘 바라던 바다 소개시켜줄게 그리고 우리 크루원들도 소개시켜줄게 가봐! 이 코부터 엄청 예쁘지? 여기 원래 웰컴드링크가 있어서 오면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메뉴가 그날그날 달라지고 여기는 우리 메인 바텐더 선생님이셔 이동욱 오빠시고 저기 뒤에는 메인 셰프님 이재현이셔 그리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를 지켜주는 김고은 언니가 있어 반가워 바다 깊이 내려가서 쓰레기를 막 두어줘 바다 들어가봤니? 그리고 여기는 아 뭐? 돌을 왜 먹어 오빠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여기는 베이커리를 담당해주고 있는 온유 오빠야 그리고 여기는 총 지배인 종신 삼촌이라고 해 그리고 나는 막내 수연이야 반가워! 안녕! 반가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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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던 바다 6월 29일 화요일 밤 9시 첫방송